러브레터 어때? 먹어보고 싶어? 여기가 바로 영화 러브레터에 나온 이건 그곳이에요 지금은 썰매장이 되었는데 옛날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야마구치 로프웨이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서 매표 하고 갈 거예요 이것도 본 것 같은데 실패 날씨가 안 좋아서 실패 실패 좋습니다 실패 오늘은 웨이팅이 없이 여기에 왔어요 훨씬 맛있겠는데 초콜릿이 짱짱 가격은 요렇게 제일 비싼 건 940엔이네요 여기는 오징어를 파는 곳입니다 기타 위치에 바로 업론에 있어요 여기도 파는 곳이에요 여기도 파는 곳이에요 동네가 되게 많아서 오징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오세요 안녕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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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은 지금 눈보라가 미친듯이 치고 있습니다 저기 깃발이 보이죠 실제로 보면 눈발이 더 많이 날려요 오로루룩 오래로 오로루룩 오로루룩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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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판 저희는 함박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미꾸리 동키예요 미꾸리 동키에서 먹는 함박스테이크 여기는 중고 피규어를 파는 곳이예요 여기는 볼링장인데 무슨 햄버거 파고 아이스크림 파는 데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일정이 없던 관람차를 타러 왔는데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눈도 안 오고 사람도 없고 관람차를 타며 사포로를 구경할 거예요 관람차를 탔습니다 관람차를 잘 탔습니다 노리아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